자유와 낭만, 그리움을 노래한 가계 김광석. 그가 남긴 주옥같은 명곡들의 새로운 목소리를 찾습니다. 2022 김광석 나의 노래 다시 부르기. 8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김광석 노래 콘테스트 홈페이지 www.김광석.com에서 동영상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한 영상으로 1차 예선을 거친 후 2차 예선과 본선 무대는 라이브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새로운 김광석이 탄생하는 무대. 김광석 나의 노래 다시 부르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